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2022년 9월 모평 국어 3부 해설을 저는 시작할 남국민입니다. 자 여러분 문학을 3부와 4부에서 이제 우리가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독서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문학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야 되는데 저는 문학이 더 어려웠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평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 수특과 수안을 열심히 공부해 놓은 사람 그래서 한번 여태까지 다 보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연계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 큰 역할 역할을 하는구나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는 아마 그런 모의평가였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안타깝게도 요번에 그걸 못 느꼈다면 본 수능에 가선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계 교재 작품들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3부에 공부할 18번부터 저 뒤에 27번까지의 문제 두 개의 세트 가운데는요. 이제 작품 수로는 네 개 작품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두 개나 연계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EBS 연계라는 것을 키워드로 딱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 이번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8번에서 21번 정수정 전 고전 소설을 먼저 시작해 보죠. 상대적으로 저 뒤쪽에 나오는 세트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여겨졌을 테고 물론 수능 완성의 230쪽에 있는 이 정수정 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했을 겁니다. 일부 고전 소설이 일부 겹치는 대목까지 수 안에 있는 지문과 겹치는 대목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고전 소설 가운데 연계 출제된 그 경우들 중에서도 굉장히 연계가 뚜렷한 경우 그래서 큰 도움이 됐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지문을 읽어나갈 때 포인트는 당연히 정수정 전은 여장군 전이라고도 불리는 여성 영웅 소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정수정이라는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영웅 소설이다 보니까 그 점을 특징적으로 딱 이해를 하고 아마 지문에 접근을 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21번 문제의 보기 같은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작품이었다 할지라도 요 얘기는. 어떤 지문을 선택해서 어떤 대목을 끊어서 지문으로 구성을 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봅시다. 정수정은 이제 주인공이죠. 정수정 전의 주인공 정수정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첫 번째 자 봐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에요. 두 번째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념이고요. 세 번째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켜야 하는 장씨가 없네요. 성님.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정체성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 두 번째 정체성 부친의 원수를 갚는 딸 효녀 세 번째 정체성. 장씨 가문의 며느리. 요렇게 세 가지 정체성을 다 구현하고 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성된다는 아주 심플한 보기를 줬어요. 그니까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정수정 안에 다 존재하고 이 지문 안에서 그 세 가지 측면의 모습들을 발견해 봐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처음 사전 제시를 해 놓은 보기를 확인하고서 지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전략적인 접근을 여러분이 하면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때 예부상서 질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자 알고 있겠지만 수능 완성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물론 이거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 에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지문이라 치고 읽어 나가더라도 우리가 이 인물이 악인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밑에 나가서 내려가서 하는 짓을 보면. 근데 이제 황제가 가장 총애하셔요. 이제 악인인데 그치 간신이고 그런데 질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그렇죠 벌써 첫 줄에서부터 벌써 이런 거 보니까 얜 나쁜 애인 거 같아 그치 왜 전형적인 인물 전형적인 선인과 전형 전형적인 악인들이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걸 여러분 잘 아니까. 근데 정상서 일찍 질량이 소인인 줄 알고 정상서가 바로 정수정의 아버지입니다. 내려가면서 지문 안에서도 밝혀지죠. 정국공이라는 병부상서 정상서예요. 일찍 질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가 종시 그렇지 않다. 아이 쟤는 그런 애 애 아니다. 소인 아니다. 질량 괜찮은 애다. 내가 제일 이뻐하는 애다. 이러는 거죠. 자꾸 감싸고 도는 거야. 질량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인이라고 황제한테 간하는. 정국공을 정상서를 병부정상서를 병부상서 정상서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악인 질량은. 그래서 질량이 이 일을 알고 해야려 하는 거죠. 차시 이때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창 상소하고 참석지 못했어.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 파티인데. 이 주인공 그러니까 요 대목의 우리의 선인. 악인 말고 정상서가 병이 있어가지고. 작품 전체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주인공의 아버지죠. 병이 있어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만조 백관대로 묵기를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군요. 걔 왜 못 나올 정도로 많이 아프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시고 사관을 돌려 보내려 하시니 질량이 나아가 왈 이제 요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음해하는 내용들이 모함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 간악한 애입니다. 상서가 요사의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루없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제 나쁜 애거든요. 제가 잘 알거든요. 요즘 황제 폐하 대하는 태도가 좀. 얘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저 걔네 집에 가가지고 들어봤는데요. 나쁜 말 하던데요. 오늘 이거 안 온 거 그냥 안 온 게 아니에요. 얘 진짜 나쁜 애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음해하는 거죠. 황제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간이 하려 되길 정상서의 죄에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벌로 다스려오니까. 어떻게 그 말 만을 듣고 이 질량만의 말만 듣고 어떻게 그냥 바로 벌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없는데요라고 이제 중간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황제 듣지 않고 절강의 귀양을 정하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질량의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죄도 없는 정상서를 절강 지방에다가 귀양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중간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지배가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황제의 명령을 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너 귀양 가래 이렇게 그랬더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구근을 갚을까 했더니 구근이라는 게 이제 나라의 은혜 즉 황제로부터 입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원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니 이때 소인의 참원 이 소인이 누구예요 이게 질량이지. 질량이 나를 헐뜯는 말을 듣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귀양을 가게 되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라고 애통해 합니다. 하고 칼을 빼어 책상을 서안을 치면서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이때 소인 이때 소인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량입니다. 여기서 소인은 어쩌고 하는 그 소인 아니에요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 아닙니다. 소인 배라고 할 때 그 소인이야 소인 즉 질량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 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됐죠 지금 이게 웬 집안에 갑자기 횡액이. 정상서가 귀양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덮친 거야. 사관이 재촉하기를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횡장 차리소서 이거 명령 빨리 시행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준비 좀 하세요 이런 얘기죠. 정상서가 일변 횡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말을 남기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천만의회 갑자기 뜻밖의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이 여아가 누구야 우리의 주인공 정수정인 거야.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라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하고 즉시 발행할 새 출행 출발하는 거죠 발행할 새 모녀 가슴이 이 모녀가 뭐야. 정상서의 아내와 딸 그지 정수정과 정수정의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정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 즉 절강 지방에 이르렀죠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그럼 이제 벼슬 이름입니다 절강 지방에 벼슬아치가 이제 관사를 치우고 여기 정상서를 이제 귀양 온 정상서를 머물게 해 주는 거죠. 자살. 고전 소설에서 장면 전환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때 뭐. 말 전환하는 거죠 정상서 적거한 후로 적거라는 게 뭐야 유배 가서 머무는 걸 적거한다고 그래 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냐 말이야. 석 달 만에 호련 득병하여 병을 얻어서 마침 스상을 연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 기별하니라 됐죠. 아까 이 관사 치워놓고 머물게 해 주던 그 절강 만호가. 슬퍼 놀라죠 왜. 네. 정상서 죄 없이 귀양 온 우리 지역으로 온 정상서가 병을 얻어 가지고 얼마만에 서너 달 만에 석 달 만에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임금님한테는 장계로 보고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인 정수정의 엄마 정상서의 아내에게는 기별을 해 주는 거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를 문득 십이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은 요 부인과 정수정 요 모녀는 아직은. 그 정상서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 유배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만 남아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강에서 사람이 왔다 그래. 부인이 급히 불러 불러 부르니 답하기를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라는 이제 부고를 듣게 된 거죠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면 혼자라 기절을 해 버립니다 십이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하며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나 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죠 됐지 어려울 거 없고요 중략 부분 줄거리는 남장을 한 정수정 알고 있죠 여성 영웅 소설에서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남장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당시에 사회적인 여건상 여자가 사회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남자로 변장을 해야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정수정 남장을 하고 그리고 장원 급제를 합니다. 똑똑하니까 시험에 장원 급제하죠 그다음에 북적을 물리친다 북적이라는 게 이제 북적 오랑캔데. 그러니까. 중화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랑캐를 물리치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인 거야 정수정은.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원자인 장현과 혼인한다고 그랬네요. 이 장현이 바로 아까 이십일 번 문제 보기에서 언급했던 장 씨 집안. 네 며느리로서의 정수정 즉 자기 남편이 장현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여러분 공부할 때 장현과 결혼했는데 중군장 장현이 나중에 자기의 그 명령을 어겨가지고 군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지문과도 연관돼 있는데. 호황이 침공합니다 그럼 또 인제 또 왜 오랑캐가 나타난 거죠 그니까 아까 이십일 번 보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적인 면모가 이런 때에 드러나는 거야 정수정의. 그다음 정정은 대원수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부부인데요 아내가 더 높은 대원수 최고 대원수 그다음에 장현 남편은 그 밑에 장수인 거야 됐죠 이게 여성 영웅 주인공 정수정의 뛰어남 위대함을 더욱더 부각.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지 보통은 옛날 이 소설들에서는 이런 뭐 대원수의 자리 이런 건 당연히 남자가 앉는 것이고. 혹시 여자가 능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건 그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소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에 어떤. 근대적 맹화로서의 여성 상 같은 걸 보여주는 기능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여성 수많은 독자들에게 여러 같은 지지도 받고 그랬겠죠 대리만족의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 중략 이후 부부입니다 대원수 그럼 봐요 지금 여러분 일부러 여기서 정수정은 대원수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지문에서 대원수 이러면 이게 정수정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돼 그지 일부러 그거 알라고 중략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써준 거니까. 정수정이 호황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거죠. 황성으로 향할 새 그럼 황제 계신 곳으로 향하는 거죠 강서지경에 이르러 한복 떠러 묻기를 한복이라는 게 인제 자기의 신복입니다. 한복한테 묻기를 질량의 귀향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거 수능 완성의 이백삼십일 쪽의 지문 쪽이에요 그지 어디 이백삼십일 쪽의 지문에 보면 지문의 끝부분쯤에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하고 같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전소설이 연계 출제가 될 때. 같은 주인공 같은 갈등 상황이 있지만 대목을 완전히 수능 특강이나 완성으로부터 독립된 다른 대목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요 대목 즉 진짜 직접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 대목은. 우리 수능 완성 있는 대목과 동일한 대목이 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러분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질량의 귀향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건너려 결박하여 오라 누구를 붙잡아 오라는 거야 누구를 질량을 그지 왜 아버지 원수니까. 오라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 새 질량이 크게 놀라서 연고를 물고 아니 웬일이야 뭐 뭔 일이야 왜 나 왜 나를 잡으러 왔어 왜 이러면 뭐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죠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질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구합니다. 붙잡아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대원수 이에 질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꿀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합니다. 너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왜 왜 그랬어 우리 아버지를 왜 그렇게 절강으로 유배를 보냈어 그래서 왜 죽게 만들었어라고 문초하는 거죠. 질량이 다만 살려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배라 하시니 이윽고 무사 질량의 머리를 들이거늘 그니까 밴 거야 그죠 원수를 갚은 거죠 아버지 원수를.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됐죠 요거 우리 수능 완성에서 배웠던 대목입니다.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현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보세요. 황제한테 승전을 알리는 보고서를 올려요. 이제 이제 삐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로 활용되는 그런 소재지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중군장 장현이라는 게 자기 남편 아니에요.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달 만에 궐하이르니. 즉 장현은. 군사를 이끌어 기주 이끌고 기주라는 곳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황제를 만나러. 경사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죠 그죠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강로 평북후를 봉화하셨어 그러니까 호황을 물리친 전공에 대해서 임금이. 뭐 말하자면 포상을 한 거죠 이런 그. 제후에 지휘를 준 거야 봉화하시고 대원수 사은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청주로 가니라. 요게요. 요 청주가 제가 사실 이거 수능 완성에서도 다루었고 저랑 올해 약점 공략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올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 가운데 고전 작품 모아서 요런 게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 않을까 다루었던 것 중에 또 이게 적중을 한 거야 그죠. 좀 있다가 이제 다음 강에서 다룰 어부단가도 적중했죠 여기 정수정전 툭 적중을 했습니다. 본 수능에서도 적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약점 공략에서 과거의 기출 정수정전 다른 버전의 지문을 제시를 할 때 요렇게 청주로 그 태부인과의 갈등 끝에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태부인과의 갈등 부분. 분 뭐 화해 부분 어쩌고 이런 이 태부인이라는 캐릭터가 어떤지에 대해서 약점 공략을 들었던 학생들은 저와 함께 미리 더 대비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때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을 그러니까 이게 태부인은 뭐야. 정수정 입장에서 보자면 시어머니죠 그죠 태부인 배웠고 전후 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그럼 이제 봐봐. 자 아들이 엄마한테 이러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일러바치는 거야 근데 이 전후 사연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이 수능 완성에서도 지문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거 있죠. 자 대원수로 출전을 했고 정수정이 그다음에 남편인 장현이 중군장으로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군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군량미를 제때 갖다 대지 못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남편을 장현을. 군법에 의해서. 상관인 대원수 정수정이 장현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곤장만 때리고 마는 식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근데 장현은 그때 거기에서 어이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막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대목이 나와 있었는데. 고 얘기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곤장을 맞았어요 아내라는 여자한테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걸 일러 바치는 거지 말하자면 태부인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침략 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요 요게 바로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배웠던 그 대목에 관한 이 어머니 태부인의 반응입니다. 장현의 다른 부인들인 원부인과 공주 요게 이제 원부인 공주 요 공주를. 이 장현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대목이 또 수능 완성에서 공부를 했던 그 대목이고요. 원부인. 또 공주 또. 이 장현의 또 다른 부인들이야. 옛날에 일부 다처 다처제였으니까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여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이 태부인을 이제 달래는 말을 하는 거야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을 정수정이 벼슬이 높으니까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고 또. 대의를 알아삼가 화목할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편지를 보냅니다 청주로 보내 청주가 어디예요 누가 있는 곳이야. 정수정이 있는 곳 그죠.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다. 이게 장현 징계한 일 요게 바로 뭐야 뭐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태부인이 화를 냈던 아들 장현이 엄마에게 일러바쳤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비 문득 아르베 기주 시녀 왔다 하건을 불러들여 서찰을 본 즉 태부인이라 서찰이라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란 말이야. 기뻐 즉시 화답하여 회답하여 보내고 이 길에 행장 차려갈 새 다음날 행장을 차려서 이제 갑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요 여기에 내용에 만약에 너 내 아들한테 왜 그랬어 너 내 며느리 맞아 너 가만 안 둬 이런 편지였다면 이렇게 기뻐서 바로 회답하고 바로 따르락 쪼르락 따라갔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요 말에 위로를 받은 태부인이 뭐 치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글 좋은 글을 써서 보냈으니까 그 내용 보고서. 아이고 시어머니 반가워요 감사해요 이러고서 막 쪼르락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군 취삼으로 본관적위의 명을 패차고 수십 시년을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 한복이 자기 그 신복이었죠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두 부인이라는 건 요 부인입니다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 예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인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고 앉는 거죠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 일단 지난 일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지난 일이 아까 얘기했던 요런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마음에 두지 않고 정수정을 반기고 이렇게 그래 잘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됐죠 그럼 봐봐. 정수정은 지금 북적도 물리쳤고요 호왕도 이겼어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서 질량에 목을 뱄어 맞지 그러니까 그런 효녀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는. 장 씨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단 말이지. 고 세 가지가 이십일 번 보기에서 얘기한 걸 요 지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지문 독해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다 이거야 됐죠. 이렇게 읽었다면 수능 완성해서 공부를 했고 했었어야 했고 약점 공략까지 저와 함께 들었다면 거기서 더욱더 철저하게 방비를 했을. 나온다 찍었더니 진짜 나온 그 작품 공부했으니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근데 십팔 번 같은 거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용 확인할 문제인데요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건 모르는데 결국 줄거리 묻는 문제거든요. 봅시다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이 총애하는 사람이 누구야 질량이죠 그죠 자기가 맨 처음에 보면 황제 가장 총애하신 누구를 질량을 그랬으니까 그 말 음애하는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는 거 어떻게 처벌 절강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맞네요 딩동댕 중간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그렇죠. 죄가 뚜렷하지 않은데 근거가 증거가 별로 없는데 그냥 벌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삼 번은요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원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인이 누구야 질량의 참원 때문에 뜻하지 않게 천만의회에 이런 말 나오죠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울분을 토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아내와. 아내에게 하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자 사 번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질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그랬는데요 맞구나 하고 넘어와면 안 돼. 제가 올인 여기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팩트체크 차원의 섬세하게 읽었어야 될 그런 그 함정 같은 것들이 요번 문학 시험에 있다 요건 수능에도 아마 지속될 저기 경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종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뭐냐면 한복이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대원수가 이제 정수정인데 질량의 귀양지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질량을 결박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하는 것까지가 한복의 일이야 한복은요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대원수 정수정이 한 거야 따라서 답을 사 번으로 골라야 돼요. 속지 마세요 오 번 원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우 퇴부인을 진정시킨다 착각한 사람 중엔 이런 게 있었을 걸 여기에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우는 말을 이들이 했을 때 퇴부인한테 할 때 그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수정이 벼슬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오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라 할 때 저 사람이 장현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틀렀네라고 얘기해야 착각하기 쉽죠 근데 맥락상 그 저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그때 요 나머지 사 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오 번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장현이 아니라 여기서 저 사람은 앞에서 가리킨 정수정. 그러니까 요 말하자면 부인들 사이에서니까 정수정 벼슬이 높아서 함부로 하진 못하겠고 그리고 제가 또 그냥 막대 먹은 애는 아니라서 대의를 아는 애라 행실을 바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저 사람이라는 게 정수정을 의미한다는 게 가능함을 짐작한다면 사 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어야 돼. 예 자 십팔번 됐고요 십구번 갑니다 요것도 살짝. 틀린 사람들도. 의외로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억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수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질량에게는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왜 쟤 오늘 그냥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모함하니까 딩동댕 니은 어딘가면.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셔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양 가게 된. 정상서를 거기에 그 이제. 왕명을 전하러 간 중간이 가가지고 빨리 행장 차려요 빨리 가게 이렇게 재촉하는 말이야 근데 정상서는 니은으로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말은 틀렸다고 그 답이 이번이에요. 혹시 비보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슬픈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아니지 이 니은은 빨리 채비를 하고 귀양. 나섭시다 길 나섭시다 이렇게 재촉하는 말인데 이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귿.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얘기 그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고 한참 후에야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펑펑 울게 되죠. 그다음 사 번인데요 리을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근데 리을이 뭐냐 하면 대원수 호황에 승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정이 호황을 물리치게 된 일 그걸로 이 그 일 때문에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죠 좌강로 어디 있어 좌강로 평북 후 그거에 봉해지는 거니까 보답을 받게 된다. 딩동댕 그다음 미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미음은 서찰을 본 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그랬어요. 시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 거지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하게 된다 걱정을 더는 건요 그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공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그 전장에서 군법으로 다스려서 곤장 때렸던 일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었는데 편지를 받아보고 걱정을 덜게 되고요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극진이 모시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십 번입니다. 에이 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에이는 뭐냐 하면 장계야 그 장계라는 것은 황제한테 정상서의 죽음을 보고한 절강 지방의 관리가 올린 보고서고요. 그다음 비는 황제께 첩설을 올려 승전을 알리고 그랬으니까 정수정이 자기가 호황을 물리쳤다는 것을 임금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그럼 둘 다 임금한테 올리는 황제한테 올리는 보고서인데 에이는 정상서의 죽음을 비는 정수정이 스스로가 호황을 물리쳤음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그러면 에이는 자신의 귀향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 작성의 주체는 거기에 정상서가 아닌데. 귀향살이하는 그 주체가 아닌데요. 그다음에 에이는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 아니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 보고서를 쓴 게 아니라 이건 뭐 정상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보고서라니까 자 비는 호황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딩동댕 아까 얘기했죠 호황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비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아니 왜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하기 이전에 먼저 소식을 알린 알려드리는 거지. 에이와 비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니죠 아니 이 여기 담긴 소식이라는 게 이거 이건 승전보인데 이건 뭐 거기 주변 사람들 다 알 테고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 다 알 테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이도요. 어떻게 했어 장계를 올려가지고 황제한테도 고했고 그다음에 부인한테도 기별을 했는데 가족들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답을 삼 번으로 고르는 게 아주 쉽게 가능했을 겁니다 이십일 번 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복인데요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 두 번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효녀 세 번째 부녀자의 덕목을 실천하는 장 씨 집안의 며느리 됐죠. 결국 모든 역할에 충실한 모습 그 사이에서 물론 갈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로 보기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지문의 구성과 지문 독해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을 때. 질량의 귀향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질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수적인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게. 부친의 원수를 갚는 게 효녀라고 보기에서 줬으니까 그렇다면 질량의 귀향지가 여기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데려와라 해가지고 목을 베게 되는 거. 효녀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제 쌍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죠 왜 제사를 치러. 아버지께 당신의 원수를 갚았다고 고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는 거죠 그죠 삼 번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면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 그죠.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을 보이고 욕을 보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처음에 화를 내잖아.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야만 알 수 있다.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군법으로. 남편을 다스렸던 그 모습 그걸 이제. 며느리 정수정에 대해서 안 좋게 보았던 태부인의 모습 됐죠. 사 번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답이 사 번이네 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건요. 공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지만 돌아와서는 찜찜한 거야 자기 남편 벌 주고 이랬는데 기분 안 좋지 그리고 뭐. 여기에서 설명한 요 세 번째 아이덴티티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장 씨 집안의 여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 면에서 보자면 찜찜한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느끼는 답답함이 아닙니다. 오 번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께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몸무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죠 호의를 받으면서 갔다는 건 국가적 영웅인 거야 그런데 태부인한테 즉 시어머니한테 예를 표하고 앉아가지고 극진이 뭐 뭐시고 어쩌고 하는 거는 며느리로서의 세 번째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다. 딩동댕 그럼 정답 사 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수능 완성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약점 공략에서 저랑 또 철저히 대비했던 첫 번째 세트인 고전 소설은 빠르게 틀리지 않고 이 세트를 지나갈 수 있었어야 해요. 됐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십 위에서 이십 칠 번 세트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게 가나 다로 묶여 있으니까. 요렇게 순서를 잡아서 풀어보면 어떻게 된 거야. 가는 박조진의 별 금강산시 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별이라는 작품이고. 이거 이제 비연계 작품이죠. 나가 바로 수능 특강 구십삼 쪽에서 공부했던 신경님의 길이라는 시예요. 그렇게 시가 두 편이 현대시 두 편이 나와 있고 다에는 백석의 편지라는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 나를 읽기 전에 이십삼 번 보기에서 요 보기의 정보를 가 나를 독해하는 길잡이로 삼아서 가 나를 읽어보고. 문제도 풀고. 각각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가 단독에 이십오 번 나 단독에 이십육 번 같은 문제를 작품을 읽고 문제 풀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이십삼 번 문제를 풀어서 가 나를 묶어 놓은 세트는 끝내고. 그다음에 다에 대해서. 엮여 있는 문제 가 나 다가 엮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간다 이거지.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훨씬 더. 지문 읽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봅시다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안 읽었지만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시를 읽어 나가면 되겠네. 금강산 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렇게 가는 일종의 그 여정에서 본 자연의 풍경을. 자신의 내면에다 투영했다. 요걸 이제 키워드로 삼아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했다 이랬어요. 왜 내면 자기 내면에 투영했으니까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했다 요것도 인제 같이 엮여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가를 읽어나가기로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아마. 좀 전에 봤던 정수정 전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겠지만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신경님의 길이야 대부분 철저하게 이미 공부를 했겠지. 지금 시점을 생각하면. 아니에요. 반성해야 돼. 나는요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일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일깨우자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떤 통념에 대한 지적을 하는 내용이 이 시에 나오잖아요. 좀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밖과 안을 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담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됐죠 요건 이제.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을 테니까 또 꽤 많은 학생들은 저와 함께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었을 테니까 우리 함께. 지문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작품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먼저 박두진의 별이라는 시에요. 아 벌써 감탄사로 시작을 하네 영탄적인 분위기가 나죠 아 아득히 내 첩첩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첩첩한 산길을 내가 왔었어. 회상이지 그지. 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왔더니라 이런 건 되게 예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인기첩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잊지 않은 한낱. 그 환한 골길을 담아나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겨 왔더니라. 그럼 이제 문제도 나옵니다만. 아득히 아득히. 왔더니라 왔더니라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단순하죠 여기가 어떤 길인가 봐봐 그 환한 골길이야 근데 그 환한 골길이 인기척이 끊어졌고요 새도 짐승도 잊지 않은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한낮이고 그래서 환한 그 골길을. 첩첩한 산길을 내가 왔어. 알겠죠. 이 수식하는 말들을 봐 첩첩한 산길이고 인기척 끊어진 곳이고 새도 짐승도 없는 곳이고 환한 길이야 거기를 내가 어떻게 왔어 먼 생각에 잠기어 왔단 말이지. 됐죠 그러면 묵묵하게 금강산으로. 어떤 생각에 골똘히 잠겨가지고 조용한 쥐죽은 듯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됐죠. 이견 갑니다 백화 이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가 왜. 이 나무 그 목질의 색깔이 흰색이야. 백화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이 외로움도 잊고 왔더니라 그럼 지금 왔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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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또 왔는가를 생각해 봐. 그 자작나무가 앙상한 사이 나무가 앙상하다는 건요 계절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치. 이 조락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잎이 다 떨어진 거지 가을이거나 겨울이거나 그럴 테 거예요 백화 앙상한 사이를 어떻게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그다음 또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왔어 나는. 내가 어떻게 총총이 어떻게 외로움도 잊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면서 또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이 얘기는 곧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 속에 그대로 난 또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외로움도 잊고 여기까지. 먼 생각에 잠겨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됐지. 자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자 장목들이.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이에요. 흰 팔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야. 요게 훌훌훌 창천에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백 저기 금강산까지 가면서 저기 산 풍경에서 그 보이는 풍경을 어떻게 했다고 아까 보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십삼 번 보기에서 내면에 자기 내면에. 투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면적 풍경을 그래서 정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나무들이 이렇게 삭은 나무들이 흰 팔을 벌리고 서 있고 그 다음에 봉우리가 깎여 있는 날선 봉우리들이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날리면서 서 있는 그런 넓은 산. 음악 정상 가까운 그런. 고지대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치. 뭐 진짜 웅장한 자연 앞에서의 그런 모습 같은 거 잘 알죠 그죠 그런 영상을 떠올려 보라 말지. 자 여기에 뭐. 훌훌훌이라든지 뭐 쏘라든지 뭐. 또 그지 그런 말들 뭐 호르르 라든지 이런 음성 상징어들이 막 나오네 그치 쏘 한 종 일레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把. 구월 고운 낙엽은 난리여 구월이야 그러니까 낙엽이 날려서 푸른 담밀 담이라는 건 연못. 멋을 얘기합니다 위에 호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자 내가 보는 풍경은 또 구월에 낙엽이. 낙화처럼 떨어지는 꽃잎처럼. 푸른 그 못 연못 위에 물 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야 쏘아 한 종일 온 종일 종일토록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아는 바람소리. 쉬지 않게 물소리를 아는 바람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를 안고 있는 바람소리가 싹 들리고 그 바람에 낙엽들이 져가지고 연못 위에 쫙 꽃잎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이란 말이야. 됐죠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려진 허다한 바다에 별들을 보았느니 그랬어요. 별들을 봤단 말이야 어젯밤에 잠자던 동해안. 동해안이 잠자던 동해안이라고 하는 것도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내가 어제 동해안 어느 어촌에서 잠잤던 내가 어제 잤던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팩트 자체로서 의미가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하게 뿌려진. 수많은 그 허다한 바다에 별들을 봤단 말이야. 어젯밤에 밤하늘에. 엄청 많은 수의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을 봤었어.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에도 그럼 봐 어젯밤에는 동해안 어촌에 있었고 오늘 밤에는 산장에 있네 그치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바다에. 밤하늘에 별들을 봤듯이 오늘 밤에도. 이 산장에서 보는 별들도 꽃과 같이 흐드러지게. 화려하게 잔뜩 떠 있는 그 별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다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성하고 있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이십오 번 문제가 가 단독 문제니까 읽은 다음에 바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돼. 일 년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했어. 아까 제가 일 년 읽을 때 얘기했었죠 문제에 반영돼 있다 하면서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허재 내면을 조음 지키고 있다. 아득히. 왔더니라. 아까 일 년에서 상상하라던 그 깊은 금강산 속을 걷고 있는 외롭게 걷고 있는 그러나 외로움도 잊은 채로 자연과 하나 되어서 걷고 있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는 화자. 를 생각해 본다면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허재 내면이 조음 되는 그런 그윽한 풍경 하나를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일 번 딩동댕 이 번 이 연의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우며 해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허재 정서. 아까 얘기했어요 이 연에서 얘기하는 그 바람에 회카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돌되어 씻기우며 하라는 건 자연과 하나 되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허재의 정서를 드러냈다는 말 당연히 참이 될 수가 있겠죠. 삼년에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 유구함이라는 건 엄청 그윽하게 오래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깊은 역사를 지닌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했다. 오래여 삭은 장목들 풍설에 오랜 세월의 바람과 눈 뭐 이런 거니까 세월의 깎인 날선 날카로운 봉우리 이런 거니까 자연의 유구함의 분위기. 오랜 자연의 시간 자연이 머금고 있는 그것이 증언하고 있는 시간의 역사를. 느껴지게 만들죠. 삼년에 훌훌훌 사연에 쏴 호르르 와 같은 표현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성 상징어 같은 거 그러니까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성한다. 요렇게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는 뭔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형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개념을 통해서 알 겁니다. 입니다. 오연의 동해안과 육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 동해안 바닷가고요 산장 산속이죠 공간의 대조가 있다면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했다는 말은 틀렸어 그치 왜 동해안에서도 오연에서 뭐야. 밤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의 펄. 엄청. 밝은 화려한 수많은. 그윽한 별들을 잔뜩 바라봤었고 여기 오늘 밤 육년의 산장에도. 역시 꽃같이 난만한 그런 별들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자 장소가 이동했다 치고 어제는 어젯밤 거기에 동해안 어촌에서 잡고 오늘은 산장인데 그렇다고 해도 화자의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을 오 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생각해 봐. 시를 읽으면서 가를 읽으면서 화자의 태도가 공간이 이동하면서 변화했구나 태도가 변화했구나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이 시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걸 파악해야만 오 번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나에서 뭐라 그랬나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가지고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잡았어 길로부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나 작품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자 이거죠 수능 특강 구십삼 쪽에 있었습니다. 연계 출제된 작품이라서 실제 여러분 제가 지금 총평에서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 들어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연계 출제된 작품 야 이거 알지 알지 그럼 바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바로 다음 여기에 달려있는 이십육 번 문제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시간을 절약절약해서 다 어려운 독서 세트 어려운 문학 문제. 또 선택 과목에서 헷갈리는 화작이나 혹은 언매의 문제들로 시간을 배분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라고 문학 연계를 철저하게 대부 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고 그게 결국 고득점으로 가는 시간 관리의 비법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드는 줄 알아요 길을 사람들이 길 인간이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들었지. 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만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줬지는 않는다. 물론 길은 사람이 만든 거 맞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이 피조물로서 자기를 만든 사람들의 뜻을 그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그런 존재냐 아니란 얘기예요. 길은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인화돼 있어 근데 의인화되기를 어떻게 의인화돼 있는가 하면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줬지는 않는 즉 주체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의인화돼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그렇죠 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벼랑을 만나기도 하잖아. 길이 끊어져 그냥 벼랑이야 이거 낭패죠. 이런 일도 생기죠 이걸 길의 입장에서 서술하면. 사람을 길이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다가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길들도 있으니까 됐지 의인화된 표현에 익숙해져 지세요. 그런가 하면 또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요 우정이라는 건 일부러 이런 말입니다. 큰 물에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낸다는 게 뭐냐면. 길이 이렇게 가다가 뚝 큰 강물 이런 거에 막혀버리는 거야. 길이 이렇게 이어져.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기도 하는 거죠. 맞아 이런 길들도 있잖아. 동강내요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자 이렇게 왔어. 이 허리를 배를 타고 건너서 이렇게 가면 길을 버렸다고 할 수 없지만 건너갈 길이 없음 다른 데로 가는 거지. 꼭 자기를 버리게도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 그렇죠. 길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봐라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허리를 동강내가지고 자기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사람들의 뜻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는 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그래 길로부터 여기 세상 사는 슬기라는 게 뭐냐면. 삶의 교훈 같은 거야. 그래.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길은 흔히 사람의 인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해도 되지. 길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가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길이 끊어진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 그럼 어떡해. 돌아가야지 뭐. 이런 게 다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준 거야 세상 사랑하는 슬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런 게 보기에서 얘기했던 자신들의 관점이야. 됐지. 근데 봐요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꽃 온갖 사람 사리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요것도 말이에요라고 말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 즉. 사람들이 길의 어떤 효용이랄까 길이 우리한테 어떤 쓸모가 있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일종의 편견이야. 그죠 이거 우리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려는 거야 그리고.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꽃 온갖 사람 사리를 구경시킨다는 게 뭐야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건 길을 떠나는 거잖아.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갖고 자 나 따라와 봐봐 여긴 이런 데도 있어 자 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이렇게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진짜 이 시인이 이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것들이 다가 아니고 심지어 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어떻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줄만 알지 중요한 건 이거야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오케이. 앞에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야.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뭐냐면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밖이라는 건 외부 세계고 안은 내면이잖아. 자기 자신 안으로 내면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어 즉 내적 성찰을 하게 하는 게 진짜 길에. 정말 어떤 쓸모이고 길에 제대로 된 가르침이다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길이 밖으로 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만 길은 어때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이오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럼 봄이면 길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여름이면 나무 그늘을 들이오서 사람이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길이 그런 혜택을 베풀어 준다고 누구한테만 고분고분하게. 요렇게.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길이 이런 효용을 베푼다 이런 얘기죠 혜택을.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사람들은 길을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지 근데 이렇게 진짜 길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깨닫고 나면.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비 씨 디 에 에프를 가지고 이렇게 묶는 묶어놓고 묶는 문제들 많이 봤죠. 이런 문제들은요. 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맺는 의미상의 연관 그 흐름을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이런 문제의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에이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줬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비해서 확인한다. 에이에서 사람의 뜻을 길은 순순히 줬지 않는다고 했고 비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큰 물의 우정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순순히 줬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벼랑 앞에 갑자기 문득 세워놓기도 하고. 또 허리를 동강 내가지고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를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의 뜻을 순순히 줬지 않는. 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일본 딩동댕 맞죠. 삐에서의 경험. 즉 허리 동강 난 길 버리고. 다른 데로. 가본 그런 경험을 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세상 사는 어떤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말이야. 느닷없는 고난과 시련에 맞닥뜨리기도 하지. 가다가 길 길이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천천히 돌아보고 자기의 지나온 과정을 뭐 과거를 돌이켜봐야 하지. 뭐 이런 식의 삶을 삶의 슬기를 길이 가르친다고 사람들은 수용한단 말이야. 그게 인제. 화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말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젖어가지고 보통 길의.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씨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밝히고 있어 뒤가 뭐냐면. 거기에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만 알지 그 거기라는 게 사람들에게 삶의 이치를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 그거에 그 길에 뜻이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이냐.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진짜 길은. 라는 것을 뒤에서 밝혔다 딩동댕 됐죠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비와 대비되고 있다. 이에서 뭐라고 했는가면요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비에서. 얘기했던 막. 사람의 뜻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 그렇죠.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 비에 드러나 있는 길의 양산과 대비된다는 말 그럴 듯해 보이거든 근데 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 뜻을 굽혔어 길이. 아니거든. 자기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베풀어 준 거지 자기가 뜻을 굽혀가지고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 안에서의 길은 사람에게 뜻을 굽혀가지고 자기가 길이 사람한테 복종하지는 않아. 답이 사 번이에요. 에프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 뭐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거든. 마지막에 그랬죠 깨달음을 얻으면. 그거는 에이의 사람들의 태도가 대비되죠 에이에서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을 길이 자식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 근데 진짜 깨닫고 나면 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이거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이 시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별로 만만하고 쉬운 시가 아니에요. 되게 단단한 시고 단단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요 흐름을 잘 파악해서 화자가 결국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며 사람들은 길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잘 알게 되는지를 잘 섬세하게 파악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 나를 다 읽었고 이십오 이십육 번 문제도 풀었으니 가 나를 묶어 놓은 이십삼 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는. 이건. 요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문을 읽기 전에 읽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읽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가 나를 읽어냈어요 우리는. 자 일 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돼 일 번 가는 환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자 걷고 있는 금강산 안의 모습이죠 환한 골 골짜기의 길이고요 그다음에 백화 자작나무가 앙상한 사이를 걷고 있죠. 그 진술들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일종의 여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다 묘사하고 있는 거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요걸 기준으로 할 때 이번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요거는요 이게 없다면 요것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아요. 근데 봐봐 가에서 바다의 별들 하늘의 별들에 대한 언급이 오연과 육연에 나왔었죠. 거기서 어젯밤에 바다의 별들을 봤고 오늘 이 산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어디 있어. 뭐 일 이 삼 사 오연 그다음에 육연 그렇죠 오연 육연 맞아 오연에 있는 거 육연에 있는 건데 고것이. 이것들이 보고 있는 자연의 풍경인데. 뭐라 그랬어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다고 그랬고 내면에 투영한다고 그랬어 자기 내면에다가.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하니까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상을. 드러냈다 요 둘을 조합해서 이런 진술이 가능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보기에서 이런 진술을 안 해놨다면. 이걸 뭐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요게 있으니까 요게 참이 되는 거야 됐죠 삼 번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했다 자 보세요.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가지고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길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게 만들어 길이. 오케이 근데 그런 길의 기획은 말하자면. 사람들은 선뜻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배우는 거야 길이 우리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신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 제대로 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깨우기 위한 길의 기획이지 사실은. 이렇게 낭패를 겪게 하고 또 뭐. 일부러 허리를 동강 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길은 너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 성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길의 진짜 참된. 깨달음이다. 라는 얘기를 이 시의 화자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맞는 얘기란 말이야. 4번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야 이 선지 잘 봐.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마무리한 사람이야. 실제로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 오케이. 그런데 여기 세상 사는 이치라는 건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야. 이건 뭐라고? 세상 사는 이치라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서 길이 이렇게 가는 거 우리한테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오해하는 내용이죠 이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맥락상 세상 사는 이치라는. 거기 디 바로 윗줄에 있는 건요 사람들이 통념상.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뭐 좀 강하게 말했을 때 착각하는 것에 해당되는 진술이지 이게. 진짜 깨달음에 참된 깨달음에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깨달은 이의 생각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려운 문제. 섬세하게 잘 판단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해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그렇겠죠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흐드러져 아름답게 화려하다. 아름다운 별 밤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나에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이들에게 길이 혜택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요것은 별에 대한 요것은 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환기하는 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됐죠. 오케이. 이십삼 번 됐나. 좋았어 그러면 이제 이십칠 번 문제 보기를 보고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석의 편지라는 수필인데요. 저도 과거에 꽤 오래된 전인데 예전에 무슨 교재를 쓰면서 요 편지를 이제 수필 지문으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수필이 있어요. 이 수필이 사실은요.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읽으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가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원래 있잖아. 백석이 시집을 생전에 낸 시집이 한 권 있어 사슴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사슴이라는 시집을 내서 그 시집을 신석정에 시인 신석정에게 보내줬다고 그래. 신석정이. 그 시집을 받아보고. 이제 수선화라는 제목에. 백석의 헌정하는 시를 쓴 거야. 그걸 받아보고 백석이 거기에 또 답하는 수필을 쓴 게 이 수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요.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수필에서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지금 얘기한 맥락은 그렇다면 이때 당신은 시인 신석정이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국한하지 않아도 좋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읽었으나 읽을 때 이 두 가지 대비되는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되겠네. 개인적 경험이 있고요. 공동체적 경험이 있습니다. 됐죠.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이게 뭐냐면 이게 개인적 경험이야. 그래서 슬픔을 환기해. 그렇다면 대비되는 고향의 풍속 이야기 이건 공동체적 경험이죠. 고향의 풍속이니까. 여러분 백석의 시 예를 들면 여우난골족이니 뭐 수많은 시들 알잖아 백석의 대표작들은 대부분. 이 고향의 그 평안도 평안도 지방의 그. 전통적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문화의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은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유쾌한 축제. 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악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됐죠 그러면 봐.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를 들렸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슬픔 쪽이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쁨 쪽이다. 됐지 그걸 가지고 다를 읽어놓으면 됩니다. 갑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지금 밤입니다. 그죠.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진짜 수선화인지 수선화를 그린 그림인지 또 혹은 아까 앞에서 제가 좀 전에 배경에서 설명했던 배경에 의하면 요거는 수선화라는 제목의. 어떤 시인이 보내준 시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데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런데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자 이렇게 슬픔이 있어요. 그치? 나는 이제 이 긴긴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 하였습니다. 사실 백석이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백석이 실제로 소설가 허준하고 되게 친했는데 잔등이라는 소설 쓴 허준 알죠 허준하고 되게 친했는데 허준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저. 경상남도 통영 지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어떤 낡은 한국의 통영이에요 통영에서 열린 친구 허준의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이. 박경련이라는 여자 여학생 당시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을 첫눈에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려. 이 그 여자예요 이천여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일부러 통영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구회를 하고 청원을 하고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어. 퇴짜를 맞은 거죠. 그게 안 됐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같이 있고 같이 내려가고 했던 신중현이라는 친구가 있어 같이 신문사에 다니던 그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 배신감에 굉장히 백석이 상처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마 통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 시리즈 연작 작품들이 이 여자를 찾으러 만나러 내려갔을 때 그 남행했을 때의 그 기억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는 좋아했습니다. 이런 아가씨였습니다. 라는 거죠. 이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네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여러 가지 너무 내가 한눈에 반해 버린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견주어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어떻게 아름답잖아 너무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 산새 해오라비 진달래 갖다 대도 그 여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매칭되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거야. 흐흐 그지.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선화. 그제는 나도 기뻐. 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그는 수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이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요 이제. 앞에. 앞에서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이. 고통스러운 개인의 경험 슬픔과 연관되어 있는 수선화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봅니다.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대로 가서 무쇠 헝겹이나 얻어다가 알룩달룩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 보름 밤의 이야기 이게 지금 아까 보기에서 봤던. 고향 공동체. 과거 경험에 관한 이야기인 거야. 육 보름 거기 있죠. 정월 대보름 다음 날 그랬으니까. 밤에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 마을에서 육 보름 밤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그 세시 풍속에 관한 얘기가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백석 문학의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그런 부분입니까. 육 보름을 넘어가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맛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 허텅이라는 게 이제 헛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뜻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육 보름을 넘어가는 밤은. 온 집안에다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복을 맞이하는 그런 밤인 거야 고향에서 됐지.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디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맞이하는 밤이니까 마을 길로 복들이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밤이란 말이야. 얼마나 이게 기쁨의 시간이고 기쁨의 공간이냐는 말이죠. 달기 수잠을 자고 수잠이라는 게 깊지 않은 얕게 든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잠을 자고 개가 밥물을 먹고 둬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아름다워요. 응 수필이 아니라 시야 그지. 새 악시천어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깃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팩이에 찰락찰락 물을 기러오며. 반동이 옹팩이 이거 다 작은 질그릇 뭐 항아리 요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아가씨들이 복물을 깃는 밤이야. 그날 밤에 어디 가서 부잣집에 가서 그 샘물을 떠가지고 오면 자기네 집에도 복이 온다 이런 이제 믿는 세시 풍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새 악시천어들은 그러면서 별 같은 이야기를 잣깔잣깔 하는 밤입니다. 새 악시천어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가며 살쾡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에 기왓장을 벗겨오고 부엌에 솥뚜껑을 들어오고 곱새 다음에 짐날을 뽑아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풍속 중에 하난데. 일탈이 일종의 도둑질이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눈 감아주는 그런 도둑질인 거지 왜. 부잣집에 가서. 밤에 짐날을 뽑아온다든지. 부엌에 들어가서 솥뚜껑을 들고 온다든지 또 기왓장을 벗겨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 그걸 부잣집 걸 가져왔으니까 우리 집에도 그 부잣집처럼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밤입니다.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 깨득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이렇게. 고향 풍경에 관한 회상을 얘기했어요 됐지. 그렇다면 요거 아까 보기 봤습니다 이십 칠 번 문제로 갑니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랬죠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딩동댕. 읽으면서 실제로. 당신이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그 편지의 수신인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공부하진 않았지만 수능 특강 해마다 공부하면서 예를 들면 신영복의 수필 같은 걸 공부할 때 당신 당신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청자를 설정하는 편지 형식의 수필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수능 특강에서도 공부했어요 여러분 올해. 고 얘기예요 연계된 것 다른 작품 다른 작가지만 똑같은 효과에 관한 진술이 나와 있죠.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에 병을 얻은 여인 자기가 한눈에 반했던 그 박경련이라는 그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 슬픈 이야기 딩동댕 육 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여기도 자 육 보름에. 글쓴이가 고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얘기했지만 당신과 그 경험을 대비한 건 없으니까 답이 삼 번이야 쉽게 됐죠 어려울 거 없고요. 뭐 아주 쉽게 손쉽게 정답을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사 번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오는 새악 시천 애들의 행동은 축.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고 그니까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 임. 도둑질이 용인되는 그런 그 셋이 풍속에 관한 이야기 딩동댕. 작갈 작갈 끼득 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화에서 새악 시천 애들의 허물 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자 요렇게 어디 있어. 이 즐거움 그치. 응 유쾌한 축제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런. 요게 얼마나 그 막 깔깔대고 웃는 그런 그 처녀 애들의 목소리 소리 웃음소리 같은 거냐 말이야. 그니까 쾌감 허물 없는 즐거움 이런 걸. 환기하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십 칠 번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십 사 번 풀면 되고요 이십 이 번 풀면 됩니다. 가와 다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것 그랬거든요 봅시다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 그 구월이. 고운 낙엽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연못에 떨어져가 못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막 그 낙화처럼 보이는 그런 구월인데. 그냥 가을 날의 풍경을 보여주는 금강산의 구월이지 뭐 이게 고뇌가 심화됩니까. 다에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 당신과 재회를 기대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당신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죠.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에 복덩이가 돌아 날 것 같은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요. 안 어울리지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이야 말도 안 되지 요거는 고독할 수도 있는 밤이 없겠어 근데 이제 저기 이 연에 보면 외로움도 잊고 왔더니라 뭐 이러는 걸 보면 이것도 고독감하고 잘 안 어울리고 이건 말도 안 되고 그죠. 사 번 가의 오늘 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에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그랬으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뭐야 그 여인을 처음 만나서 한눈에 반한 날 밤인데 이게 무슨 지난 날을 후회하는 계기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가의 오늘 밤도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지금. 그 오늘 밤은 어떤 밤이야.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는 밤이야. 자 답이 오 번이겠네 가의 인기 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그런 시간이다 왜. 인기 척 끊이고 일 년에 보세요 나는 어떻게 했어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이랬으니까. 먼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할 만한 시간이 이 시간. 됐지 그다음에 다에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 쓰니까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 맞죠. 이 밤 아직 복밤을 먹을 밥 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고 아직 셀 때가 멀어 있는 이 밤 당신에게 내 시골 육 보름 밤의 이야기나 하면서 지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 딩동댕 맞죠. 아직 많이 남은 밤 그렇죠. 따라서 답을 오 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는 건 쉬운 판단입니다. 이 세트의 마지막 이십이 번 문제를 볼게요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 그리거든요. 보세요. 여기부터 볼까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건 문학 작품에 흔히 나오죠 여기서도 가나다 다 찾을 수 있을 걸 아마. 뭐 가에서 예를 들면 아까 구월 얘기가 나오던 그런 게 있었고 뭐 또 나에도 보면. 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꽃으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한다 뭐 그늘을 들여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 한다 이런 건 각각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과 연관돼 있는 진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에서는 당연히 여기 지금 뭐 유월 실비오는 무더운 밤 얘기도 나오고요 뭐 육 보름 밤 이야기 나오고 나오거든. 근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는 건. 자 이 표현의 기능이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에 관하다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돼 더 적절한 게 있을 거라고 뭐냐 하면. 이거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즉 이건 뭐냐 하면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건 많은 문학 작품에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가에서 봅니다 가에서 예를 들어 뭐 딱 보이는 거 지규 딱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해 보자 맨 끝에.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같은 거 그건 별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 맞죠 딩동댕이. 나는 어때요. 기를 의인화했어 그럼 의인화했다는 게 빗대어 표현한 거 비유의 중요한 한. 그 유형 아닙니까 의인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다는 어때요 다에 예를 들어서 뭐.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 이러면 그 육 보름 밤 고향의 육 보름 밤에 대해서 그 속성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 맞지요. 답이 일 번이란 말이야.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라는 거 예를 들면 뭐. 가에도 나오고요 왔더니라 어쩌고 하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에도 그런 게 나오죠. 나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만한 게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겠고. 그다음에 영탄적인 어조 말투가. 영탄이라는 건 이제 뭐 감탄한다든지 안타까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 촉발된 인상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 가에 처음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해결당 되겠지만. 생각해 봐. 나 같은 시는 굉장히 드라이한 시 아니에요 건조한 시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했나. 아니잖아. 예스러운 종결 표현은 왔더니라 같은 거. 가에.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나 같은 게 예스러운 종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완전 요즘 말이지. 그러니까 답을 일 번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십이 번까지 풀면서 두 개의 세트를 다 공부했습니다 작품 수가 좀 많았고요 또 문항 수도 좀 많았어요. 하나하나 내가 틀린 게 만약에 있다면 무슨 착각을 했는가. 어떤 오판을 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고. 중요한 거 있죠 두 작품이나 오늘 이 삼부에서 다룬 작품 가운데 두 작품이나. 수능 특강에서 하나 수능 완성에서 하나. 수능 특강에서 현대시 신경님의 길 수능 완성에서 고전 소설 정수정전. 뚜렷하게 연계가 됐습니다 그 연계 효과를 내가 봤느냐 못 봤느냐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못 느꼈다면. 본 수능엔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3부 마무리하죠. 자 다음 시간 4부에서 문항 남아있는 두 개의 세트를 모두 다 풀고요 그다음에 5부에서 저랑은 이제 화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고생 많았습니다 4부에서 만나죠 안녕. 자 다음 시간 4부에서 만나요. 자 다음 시간 4부에서 만나요. 자 다음 시간 4부에서 만나요. 자 다음 시간 4부에서 만나요.